부산 영화제처럼 이렇게 환경이 좋은 영화제를 본 적이 없습니다. 부산이 최고일 것 같아요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둑들 모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부록을 넘은 나이에 와이어 액션을 하게 됐는데 그 시작도 다 부산에서 찍었거든요. 아시죠? 옛날 시청 앞에 있는 부산 대파트. 그래서 한 보름 동안 촬영을 했는데 너무너무 좋은 결과가 나와서 너무 행복하고요. 그리고 개인적으로 드릴 말씀은 저의 팬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메시지를 보내는 게 사진 찍을 때 맨날 안경을 끼느냐. 안경 좀 끼지 말라고 해서 오늘 노 메이크업의 안경 안 꼈습니다. 그래도 좋아 보이네요. 괜찮은가요? 멋지네요 그래도.